제가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. 게임을 할 건데 제가 또 게임하면 도민성 아닌가요? 게임하면 제가 또 잘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너튜브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임 링피트 절대 아니죠. 링피트는... 어... 모르겠어요. 그건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링피트 디탄... 아 그건 아니에요. 공포 게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멤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라서 자 그러면 게임 어떻게... 틀어주세요.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? 제가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와우! 이거 원래 사람들이랑 엄청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막...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솔직히 이거 처음이라서 1등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골인은 해볼게요 골인 살아남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이거 제가 옛날에 봤던 그 맵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오 달리는 게 왜 이렇게 오 오 오 아 오케이 시야가 확보되니 좋대 좋다 하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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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뭐야 어디야 여기 불러... 아 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뭐야 저 사람 뭐야 아 잠깐만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도망가 아 아 아 잠깐만 야 아 아 저 사람이 나 드러워서 던졌어요 밖에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 누구야 너 간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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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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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로 들어와서 던져버리던데 오케이 나 들어왔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 아 6등 오케이 가보자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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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보자 선풍기 바람 타고 올라가기 오오 쉽지 않구만 이거 쉽지 않구만 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어 뭐야 저 맵을 좀 다른 거 하고 싶긴 한데 아 귀엽다 다른 맵으로 또 하고 싶은데 너티브에서 봤던 느낌의 막 뭔가 약간 뭐 이렇게 막 물총 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아 맵은 랜덤 오케이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네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금웨어 아니에요 뭐야 오오 들어줬어 누가 우와 들어줬어요 가자 자 가자 와 쉽다 한번 해보니까 쉽다 오 안돼 하 통통 튀기는 게 저기 저기서 한번 멈춰야 되네 여기 말고 여기 여기 그렇지 와 이제야죠 자 일단 뭐야 이건 또 아까랑 다른 맵 같은데 아 야야야 아야야 아 문 열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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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제발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저기 구멍으로 들어가야되나 여기 오 오 오 오 하 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 예 으 야 don 은 너무 예쁜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